4비트, 8비트, 12비트, 16비트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우선은 4비트. 4비트는 한마디 안에 4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1, 2, 3, 4입니다. 그리고 8비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8비트 이렇게 악보 되어 있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4, 1, 2, 3, 4, 1, 2, 3, 4, 1, 2, 3, 3, 4, 2, 4, 1, 2, 4, 1, 3,易ch. 맞나요? 그 다음 12비트는 1티타2티타2티타1티타1티타4티타인데 밑에 보시면 8분에 12바였어요. 8분의 12박이랑 형태가 똑같아요 그쵸? 4분의 4를 트리플렛으로 한 거랑 8분의 12박자랑 이게 똑같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음표 그 적힌 대로는 근데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냥 옛날 악보들 중에 그런 악보들이 간혹 있어요 딱 내가 들었을 때 이건 8분의 12박곡인데 4분의 4로 표시를 해 놓고 그리고 세 뒷단으로 악보에 전체 다 트리플렛으로 3이라고 다 적어놓은 악보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냥 통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8분의 12를 굳이 만든 이유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트리플렛 표시를 매번 이거 전부 다 적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8분의 12가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16비트 16비트는 한 박이 4개로 쪼개진 형태고 1 E&A 2 E&A 3 E&A 4 E&A 1 E&A 2 E&A 3 E&A 4 E&A 3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전부 다 4분의 4 박이었고요 4분의 3 박은 아까 세 덩어리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 노래를 들어보시면 4분의 3 박을 이렇게 치는 경우도 많아요 1 E&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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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보다는 2부분에를 아예 그냥 다 빼줘요 1 2 3 하이에만 1 2 3 그래서 내주의 보혈은이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런식으로요 후렴이 들어가서 좀 고조가 된다거나 그러면 2에 넣어줄 수도 있지만 안 넣고 연주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습니다 내가 죽게봄 넣으면 지금 가보니 이 차가의 보혈로 다 잊어 주소서 이런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4분의 3박이었고요 그 다음 8분의 6박이죠 8분의 6박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5 6 1 2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5 7 1 2 3 4 5 6 2 1 1 3 4 5 6 7 8 9 1 2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제로이식으로요 8분의 12번은 8분의 6번이랑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괜찮으신가요? 거기까지 있죠 리듬이? 네 그래서 일단 리듬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 연습들을 그냥 교회에서 연습하실 때 이 악보 가지고 기본 리듬들만 연습을 쭉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고 연습하실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 되게 다양한 리듬들을 치면서 안 빠뜨리고 계속 한 게 있죠. 바로 입으로 카운터 하는 거.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거 연습을 하실 때 입으로 카운터 하는 걸 안 하세요. 왜냐면 입으로 카운터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입으로 카운터를 안 하시고 그냥 악보 보기만 하고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몸으로만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되시면 나중에 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반드시 소리를 내쉬면서 하셔야 악보가 없지 않은 줄 하더라도 내가 계속 속으로 그 카운트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내 속으로 카운트가 자연스럽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입으로 카운트를 해주셔야 되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영상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